이번 시간에는 이 매킨토시의 운영체제인 OSX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이걸 선택하고 여기다가 TER이라고만 치시면 이렇게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뜰 겁니다. 한글판에 쓰고 계시면 한글로 터미널을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TER이라고 쓰셔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터미널이라고 이름은 적혀 있겠죠. 그리고 이 터미널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이 화면은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령을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우선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했다라고 제가 간주하고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다른 설치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으로는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MySQL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MySQL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뜰 수도 있지만 이렇게 MySQL을 입력했을 때 CommandNotFound 즉 MySQL이라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MySQL이라는 저 명령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앞에다가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슬래시 A, B, P까지 치고 탭키,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완성되죠. 그리고 M을 누르고 탭을 누르면 MAMP 스택 만약에 탭을 눌렀을 때 여러 개의 명령이 뜬다면 여러 개의 경로가 뜬다면 MAMP까지 쳐보시면 아마 이게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빈으로 들어가면 이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그 모여있는 디렉토리가 바로 저 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럼 저 빈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MySQL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MySQL이라는 클라이언트를 여러분이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고 그리고 u하고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h로컬로스트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입력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 My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정확하게는 MySQL 클라이언트고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를 경유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우리는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루트라는 것은 이 루트라는 이름의 유저네임으로 서버에 접속하겠다라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는 패스워드고 1 6개는 패스워드가 1 6 6 6 6 1 1 1 1 1 이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h는 호스트이고 로컬로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접속하고자 하는 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상의 주소입니다. 자 근데 이 로컬로스트라는 이 주소는 특수한 주소라서 여러분 이 로컬로스트라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컴퓨터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가 되는 겁니다. 즉 한 대의 컴퓨터 여러분들 많이 쓰는 노트북이라고 칠게요. 자 맥북입니다. 자 요 안에 클라이언트도 설치되어 있고 서버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때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라는 의미의 로컬로스트 또는 127.0.0.1 요런 주소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서버가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상의 어떤 컴퓨터에 이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에서 요 서버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기 있는 이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IP나 또는 도메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로컬로스트인 경우에는 요것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명령을 완성했고요.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화면이 뜨면 성공적으로 접속을 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기 보시면 MySQL Welcome to MySQL Monitor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은 우리가 접속한 프로그램이 MySQL Monitor라는 뜻이고요. MySQL Monitor는 이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번들 예 클라이언트입니다. 왜냐면 서버에 접속하려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MySQL Monitor라는 프로그램은 이 명령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기에다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요기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의 수업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를 쓰건 간에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는거죠. 접속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이 운영체제마다 다를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MySQL에 접속할 때마다 요렇게 긴 경로를 적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MySQL 이라고만 입력하면 저 경로 이 경로에 있는 바로 요 파일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카피합니다. 경로를 카피하는 거에요. 자 저도 카피를 했구요. 그 다음에 음... 오픈 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슬랩... 물결 점... 프로파일 요렇게 입력합니다. 자 요게 있는 오픈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뒤에 따라오는 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편집하겠다는 뜻이구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그냥 생략할게요. 설명은. 그리고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 즉 저는 지금 코더라는 이름의 사용자로 접속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컴퓨터에 이 각각의 사용자마다 자신의 홈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문서가 저장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점 프로파일이란 파일을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요기다가 뭘 입력하냐면 자 export export라고 해주고요. pass는 아까 우리가 복사한 주소 있죠? 경로. 경로를 요렇게 적어주고 끝에는 세미콜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dollar pass라고 해줍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pass라고 하는 뭐 환경변수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pass라는 환경변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실행했어요. 예를 들면 요기다가 mysql 이라고 실행을 했을 때 자 지금같은 경우는 command not found가 뜨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경로에서 mysql 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현재 경로에 mysql 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운영체제는 이 pass라고 하는 이 환경변수에 지정되어 있는 요 경로 있죠. 여기 있는 요 경로 요 경로에서 파일을 찾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파일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실행시켜주고 거기에 파일이 없다면 비로소 command not found를 화면에 출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있는 요 세미콜론은 아니 콜론은 요것은 여러 개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이 pass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분자이고요. 그 뒤에 붙어있는 dollar pass라고 하는 것은 요기 있는 요 pass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에요. 즉 기존에 다른 곳에서 pass가 지정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정된 pass의 값을 pass의 값에 여러분이 지금 추가한 요 값을 더해서 그것을 pass라고 하는 환경변수에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요렇게 뒤에 dollar pass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기 있는 내용을 저장하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터미널을 켜시면 되는데 터미널을 켤 때 그 command 키에 t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 탭이 떠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mysql을 하면 저는 잘 로그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pass를 지정하면 어디서든지 mysql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요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mysql php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mysql의 기본적인 동작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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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